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5 광복절 날이죠. 태극기 다셨나요? 요즘은 태극기 다는 사람 별로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광복절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흙 다시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물이죠? 참 그때는 마이크가 많이 울리네요. 제가 광복 1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 있었다가 거기서 독립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막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독립국가에 있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구원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면 감격의 찬성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서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쁘지는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 큰 감사이다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에스터 목자님이 어제 애들 데리고 여기서 수양에 같이 참석했는데 정말 이곳에서 시베프 삼기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떠나 있어 보니까 알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한 몇 주씩 다른데 좀 보내서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잡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죄의 노예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리를 행할 힘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평안과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던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에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던입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의 구조는 보면 항상 앞부분은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뒤에는 실천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움 뒷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뒷부분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 두 가지가 바로 의로움과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의를 추구하며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자 애를 쓰고 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짠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표지가 바로 의로움과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 안에 그함으로써 더욱더 의롭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서 사랑을 베풀게 휩쓰는 자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주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되어있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대강대강 살 수가 있는가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 안에 그하게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의 문화가 강하고 죄의 세력이 아주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내 스스로의 혼자 힘으로는 선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쓰러가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으면 일이 쓸려다니고 절개 쓸려다니면서 결국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라. 우리가 그 안에 가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안에 가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빛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의 자녀도 의를 행하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시에 영지주의단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육체로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웃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뒤에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지 그냥 구원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온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you on us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lavish 아주 그냥 쏟아 부어주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쏟아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어야 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 시궁창에 빠져보신 분 있습니까 한 번은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주 냄새 나는 악취가 있는 시궁창에 빠져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옷을 씻고 몸에서 악취기를 제거하려면 그냥 한두 번 물 뒤집어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옷을 벗어서 세제에 집어넣고 또 락스로 담그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 오물이 잘 제거되지 않고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고 세제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져 있는 소많은 죄들 이런 악하고 참 추한 죄들 그리고 오랫동안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쉽게 까먹고 헛되이하고 그냥 난 그 돈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주님이 제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림하셔서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죄와 타이밤에 대강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이 제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그하면서 예수님을 담고자 해를 쓴 사람은 제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오! 나하고 주님이 닮았네 오! 비슷하네요 오! 너 나 닮았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격한 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 너 몰라 이렇게 뭐 이상하다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제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금요기도에 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예를 쓸 것입니다. 변사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춘향이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장차 나타나실 이도령 사방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방님이 나중에 분명히 나타나실 텐데 내가 지금 편하자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오려면 그때 무슨 낯으로 사방님을 벗 수가 있는가 그래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도령이 나타났을 때 고개를 들라 해서 오셨군요 이렇게 아주 기뻐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이 순양전인가요? 순양전이 상당히 보금적인 소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죄와 타협하며 살 수가 없는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 모시고 선악관에 판단하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의롭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더럽히고 죄와 가운데 살게 하고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이랬으냐 생긴대로 살아 그게 인간이야 나중에 좀 힘들면 수양에 가서 돌아온 탕자 소감 한번 쓰면 끝나는 건데 막 그렇게 그냥 고사탐하게 하는가 이거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여완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당시 영주자들은 죄는 신자들은 죄가 아니야 이미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여완은 아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셨는가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사해놓고 이제는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죄를 사하신 것은 저스트 비기닝이에요 저스트 비기닝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부터 점점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얼마나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없애려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적적으로 물리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의 영성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이 생깁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지가 나무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지에도 병충이가 생겨요 병충이가 생기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은 나무는 그 병충이를 나중에 이겨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영향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비틀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예수만의 과학에 힘을 쓸 때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죄에 빠지지 않는 완벽한 성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성에 보면 not keeping on sinning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에 빠져서 그냥 진탕 그냥 무시하면서 죄의 가운데에 사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아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투쟁하고 계속해서 살면서 점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을을 행하는 자는 그의 의루심과 같이 의롭고 당시 영주주자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루심과 같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고 말씀해 순종할 때 그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라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그냥 한두 번 죄에 넘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아예 작심하고 그냥 죄악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초대의 교부 존 크리스토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사탄스러운 것이다 사탄다운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집스럽게 계속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그쪽으로 가고 돌이길 생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거는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다 죄와 타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지 그냥 마음 좋게 다 허용하고 이렇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선악과 계명을 현명하게 비벼과 가지고 아담과 하울을 미국에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범죄치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울을 미혹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죄를 짓도록 여러모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웹툰이나 유튜브를 못 보게 하시더냐 성경이 그런 말씀 어디 있어 괜찮아 안 죽어 재밌어 그렇게 해서 자꾸 죄에 빠뜨리고 결국은 죄에 중독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의 의혹과 필까지 힘써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력국에서 계속 배웠죠 이 죄의 의혹이 올 때 헐고 깨트리고 찍어버려라 임전무태 처전박살 또 하나 뭐죠 일상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추구해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런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습니다 참 이 구절 말씀은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감격해서 전율했습니다 전율 이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씨가 씨맨이에요 이게 엄마 뱃속에 수정체와 수정체와 같은 거예요 그 수정체 안에 엄마 아빠의 dna가 담겨져 있어서 세포분유를 계속해 가지고 열 달이 되면 태어나는데 아빠 엄마를 닮아서 태어나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탄생이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영적인 세포분유를 일으켜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 엄마 아빠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생성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지 그런 요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부터는 내 마음에 신기하게 거룩을 삼모하는 마음 영적인 걸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짠한 마음이 들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영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서 딱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강화돼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의 비밀이에요 다 종교도 도덕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결국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요소 3장 11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인식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담배와 술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근심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힘을 발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거부하시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죄가 거북해져요 이전에는 그렇게 즐기던 죄가 이제는 점점 역겨워집니다 그전에는 담배가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담배 연기가 아주 구역질이 나고 옛날에 그렇게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 술 냄새만 말도 아주 막 그냥 아주 너무너무 진저리가 나고 주저양 옆에 지나가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기질을 바꾸고 영적인 혁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영적인 대격변 현상이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을 죄에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장 하반절에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인식을 시켜대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길 죄다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걸 산모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성 부르고 싶고 자꾸 성령을 보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라데스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대상원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에베스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내웰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잡읍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가서 붙여놓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지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미역되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음으로써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영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열매로 안다고 했죠 봄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보면 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였네 이 나무는 이런 나무였구나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가하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영적인 걸 삼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가하고 애를 쓰면 조금씩 조금씩 열매가 나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부족해도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차이겠네요 우리는 날마다 내게 부르신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하고 말씀 안에 가하고 기도하기 힘을 쓰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그맣게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누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이런 영적인 향기를 풍기는 영에 속한 사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한번에 나오면 철로욕장을 지어서 야 이분은 철구하니 성맥이라는데 몇 대 할아버지부터 그냥 완전히 신앙 가문이어서 저를 쓸까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내가 네 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내가 세 명이었어요 자기도 그냥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첫째 부인으로 죽었어요 또 어떻게 결혼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딸은 또 맹인이야 이 사람의 직장은 땜쟁이에요 땜쟁이 알죠 정말 참박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벤치에서 어떤 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영집하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격가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원래 이 개신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역정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은혜를 붙들고 참 의롭게 되고자 애를 쓰면 천하의 집안도 벨벌이 없고 천박한 땜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의 대작인 철로역정을 지을 만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의 소욕이 약하고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거듭나서 스사람이 되고 성령 안에 교제하면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온전케 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제2의 저한 번연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에서 사장 필사하셔야 되겠죠 한자 한자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씨입니다 하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성령의 통로입니다 일원의 씨 한자를 쓰고 성경 한 번을 읽고 소감 한 번을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그어하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때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동생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동생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비교식이 생기고 특히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재산을 받으니까 미웠습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변화하면 어찌 미녀 안식이 변화면 어찌 됩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 치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세를 지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면 돼요 사람이 비교의식이 될 수 있죠 시기할 수도 있어요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용서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또 칭찬하고 싶고 처음에는 미웠는데 내 동생이지 내가 동생을 배워야 되겠네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가인과 아벨이 믿음의 명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고 치워서 살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귀에 속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살인이 되는 거예요 14절을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뭐 미움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러나 미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어떤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에서부터 수없이 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15절을 14절도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그 미움을 키워가고 상처를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 이유가 계속 생각이 나요 미워하려고 작정하면 미워할 이유가 백가지 천가지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해야 될 이유도 백가지 천가지예요 사람 참 묘하죠 그러나 누구를 딱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모든 것이 미운 거예요 그냥 웃는 모습도 믿고 걸음걸이도 믿고 다 미워요 그것은 미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사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수하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죠 왜 사랑해야 되는가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정말 초하고 죄악되고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보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성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차원이지 그냥 사랑이 생기니까 하고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렇게 하려면 평생 사랑할 사람과 미울 사람이 딱 결정돼 버려요 그러나 16절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에서 3장 16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과 온수된 눈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 때 사랑의 눈이 뜨고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궁핍하고 어려워도 별로 짠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극유리하게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하게는 마음 그래서 뭔가 갤핍되고 뭔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랑하되 말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한국유배프 본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보면 몇 분의 인생 간증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강은혜 목자 간증이 올라가 있던데 이 광원센터의 김대한 목자라고 우리 김대한 목자 말고 광원혜 김대한 목자가 인터뷰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우산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우산을 딱 받쳐주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말을 거는 거였어요 유배프 목자님이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번 성격 공부하면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했더니 거기에 많은 목자님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온통 집중해서 모든 말을 들어주고 친절하게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 말에 집중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 정말 진실함을 느꼈어요 진실함 이게 정말 진실한 모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확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격 공부를 시작을 했고 마침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목자가 되고 본래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는 성격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비오는 날 우산 받쳐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비오는 날 우산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든지 전달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달이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끼거든요 눈빛만 봐도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엄청난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전달이 되어서 사랑이 평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추신 목자님이 인턴 소감모임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입생 때 유배포 왔는데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영국의 구알렙 승사님이 키타를 가르쳐주고 민주목자님이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광리부 어머님이 집에 데려가서 집밥을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님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변화되고 오늘날 풀타임 목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다 이기적이고 또 정말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잠원 11장 24,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사랑 좋지 그런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손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옥한 목재함이 공무원신 합격에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렇게 낼 것입니다 떡을 먹는 우리보다 내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를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문에 보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빚쟁이가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줍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이 담대해지고 사랑에 대해 확신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가하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저주와 불평과 이런 게 가득하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가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게 힘쓰음으로써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의롭게 되기에 힘을 쓰는 자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을 베풀어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